몬스트럼 공포게임 한번 해볼께요 무료게임은 아니구요 유료게임이죠 스팀 무료게임 음 대충의 정보는 들었는데 뭔가 주인공이 주인공이 어디 뭐 배에 갇혔다 그러나 어쩌다나 그래서 탈출하는 게임인데 몬스터가 있대요 3마리 정도의 몬스터가 있다는데 여기를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배에 갇힌건지 못진건지 어떤 배에서 탈출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실험 삼아서 잠깐 한번 해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리퍼 리퍼 챙겨요? 흐흐흐흐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엘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보십쇼 게임 방송인데 뭐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치명적인 것은 4 네 영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검은..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건 흐흐흐 경이고 흐흐흐흐흫흐흐 흐흐흰흐흐 ugh 어 그래도 휴지도 있어요 엠보싱으로 엠보싱이야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한글판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한글판이 없는 것 같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몬스트럼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재미가 있을지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퓨즈 메모 어 그래요 뭐야 이걸로 때리나 얘를 어떻게 때려 받아라 던져서 때리나 어 이거 뭐야 이거 한국 게임인가 야 이거 우리나라 아닌가요 이거 게임 자체가 못 때림 아 그래요 여기 숨을 수 있나 레프트 컨트롤 앤 마우스 포워드 어 야 이거 아니잖아 레프트 컨트롤 마우스 안 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아 몰라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몬스트럼 이라는 게임입니다 예 디에님 들어가세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있는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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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뭐지 이거? 이게 있는 목적이 뭐지? 이 사진이 어 너무 셔 어디 가야 돼? 어디부터 가야 돼? 왜 이렇게 갈 데가 많아 예 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글쎄요 그거 같진 않은데 그냥 그냥 어디서 주워와서 그냥 딱히 사진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것 같은데요 뭐지? 여기 껍질이야 꼬비야시가 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대신에 사이로 쇼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거야 도망치라구요? 왜? 뭐가 있던데 벌써 도망쳐 석유통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냥 뭔가 여기가 너무 넓다는 거 빼고는 뭐야 와 의자 보스가 당신과 함께하기 받아라 이 개불아 뭔 소리야 뭐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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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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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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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는 건가? 어 어 숨어 숨어 아 이렇게 숨는 거야? 근데 왜 안 나와? 어 어 어 어 어 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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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뭔데?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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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숨었잖아 숨었다가 뭐 아무 반응 없어서 나간 건데 왜? 언제까지 숨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 놀래라 돌아가... 돌아가셨대 갈 때까지 아니 왔는지 갔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 소리가 안 들렸는데? 네 생존 게임 그니까 뭔가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마다 새롭게 에 모든 맵이나 뭐 아이템 위치나 이런게 다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뭐 저기가 없어요 이거는 저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 어... 어...이 너무... 막...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가야될지를 모르겠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슬렌더맨 같네요 슬렌더맨은 오히려 슬렌더맨은 오히려 어디를 가야될지가 거의 명확하잖아요 길을 헤매는거 아닌 이상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어우 깜짝이야 뭐야 벌써 탈출하는거야? 우와 이건 진짜 덩그러니 여기 딱 놓여져 있는 딱 진짜 그런 느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느낌 따다다 아예 무서워 아 밤... 어? 좀 무서워 보셔야 저것은 왠지 오지 말라는 것 같은데 오! 헬기다 근데 이거 뭐 아이템이 다 있어야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은 탈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무슨 케이블이랑 뭐시기랑 뭐시기랑 3개가 있어야 되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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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밸브가 있다 밸브 잠그구요 이쪽 밸브는 어디있어? 잠수함 배터리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는 왜 밸브가 없지? 그럼 찾으러 가야겠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하죠 여기 있다 여기로 가면 되겠죠 네 더 못 돌려요 다시 또 한번 돌리면 그냥 여는 것 같은데 완전 완전 밑에서부터 훑고 올라올까?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어지럽게 오오 지동갑다 굉장히 큰 배네요 지금 지금 거의 요 앞쪽에 있나본데 내가 음 오 본들 내가 뭐 아나 오 다 내려왔다 생존자는 생존자는 오 뭔 소리야 생존자는 저 혼자입니다 이 배를 이 배를 이 배를 탈출해서 이 배를 이 배를 탈출해서 이 배를 탈출해서 오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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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 잠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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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더 아래층에 잠수함이 있다고요? 더 아래층에 내려가는 계단이 여긴 없는데 어 여긴 더 내려갈 수가 없어야지 딴 데 있나보지 와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잠겨있네요 잠겨있네요 오 그렇지 럭셔리 온 퓨슈 뭐야 이건 컵은 왜 들고 있어 오 그럼 뭐 뭐 뭐 아 잠수함 잠수함이다 잠수함이 있어보이는데 아 잠수함에 쓰는거에요? 흐흐흐흫 퓨즈가 쓸모가 많구나 또 뭐 이거 이거 아까 잠수함이라 그러지 않았나 이거 어디갔어 이거 여긴가? als 여긴다 오오오ㅏ으 퓨즈 퓨즐 다 없나 그럼? 뭔소리야 아까 잠긴 문 그거 어디지? 저쪽인가? 이게 또 뭐하는 건가? 요거를 나나나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나 어머 영수어머니 오셨어요 장 좀 볼려구요 저녁 장거리 좀 살려구요 아 근데 이놈 카트가 거짓같이 안 움직이네요 에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났 이거 뭐하는건데 이거 카트 이거 손을 부르르뜰어 얘 담배좀 끊어 어? 뭐야 이거 오오 뭐건데 이거를 뒤에 꽂나? 아닌거 같은데 아 문 막는거야 야아 에잇 뭔가 있네 그럼 내가 어디서 왔지? 여기서 와.. 여기서 왔나? 아까 내 퓨즈.. 문.. 아하! 그리고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열렸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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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왜 이리 못 기는 거 같지? 못하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뭘 알겠어 이 막..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자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야 이건 보트예요? 보트가 어디 있는데? 아 물론 제가 뭐 여러 번 한단.. 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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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두꺼워 어 뭐야 뭐야 뭐였어 방금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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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없어 오오 오오 오 어휴 어휴 아란팡님 감사합니다 엄맞짱님 고맙습니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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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게임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다시 첨부터잖아 그치 않아요? 아이고 가란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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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지나갔죠 아 아 뭐 이렇게 넓어 아 놀래라 적당히 넓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색다른 곳인데 일단 저거부터 잠그고 아 아 아 아 왜 검색해서 깨래 자꾸 아 너몽 미호님이 검색해서 보세요 그냥 유튜브에서 잘 깨는 잘하시는 분 거 보세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할랍니다 저게 뭐야 어 세탁기가 왜 이렇게 많아 오오 이거 페르시아 왕잔데 여기 뭐 티비가 많고 뭐 이게 왜 수직광인가? 어디는 세탁기가 겁나 많고 어디는 티비가 겁나 많고 막 이러네요 국민열여 국민열여 섬열여 뭐야 여기 못가? 깜짝이야 여기 못가나요?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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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퍽퍽퍽 막혔어 여기 왜 못 넘지?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얘 왜 못 넘어 여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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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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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데가 없어 어? 오오오오오오오 어떻cas이2021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어떡하니 얘들아 오지마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아 여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막혔어 여기는 지금..지금인가..지금이니!! 지금이니!!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어! 됐어.. 소화기? 소화기..아 나 소화기..아 아까 죽었지 오 깜짝이야..아 나 저게 제일 무서워 글쎄요..무슨 엔딩을 볼지는 신의 뜻에 달려있겠죠 아 왜 자꾸 여기로만 나와 왜 자꾸 여기로 나오지? 좀 아이템좀 먹고싶은데? 이거 왜 연결돼있어? 진짜 힘내게 여기로 가볼까? 어 여기로 가보자 내가 아까 왔던데 같은데 여기? 그쵸? 왔던데야 그러네..아 좀 올라가 봐야되나? 여기로 가볼까? 어..왜 여기 그러자.. 뭐야..여기 못가.. 문 열어? 문 열네.. 허어어어어.. 어오요요요요요.. 어서오세요 어, 방금 뭐가 쑥 지나간 것 같은 라디오를 던지라구요? 라디오가 문을 열어주나? 그래? 가볼까? 어, 라디오 없다. 다 아까 죽었지? 아이, 짱나. 아, 저거네. 아까 스팀, 스팀 저거, 저거 보고 내가 놀랬네. 뭐 지나간 줄 알았네. 아, 라디오 소리에 괴물이 와서 괴물이 문을 부셔준다구요? 아, 또 여기, 여기야. 건너편으로 가볼까? 여기 내가 온대잖아, 여기도. 결국엔. 어, 한 칸 올라가 봐야겠다. 네, 탈출 게임입니다. 와, 이, 이거는 진짜 뭐, 게임을 많이 해봐도 뭐가 어디에 쓰인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디로 가세요? 뭐하세요? 이걸, 이걸 잘 모르잖아. 그쵸?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이제 뭐, 몬스터에 대한 약간의 공략들은 있겠지만. 아, 또 계단이고. 룸 같은 데가 안 나오지? 룸 같은 데가 나와야 아이템을 먹는데. 어, 그래. 뭐야, 콜라병. 콜라병 뭐야. 콜라병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야지. 가서 엿 바꿔 먹어야지. 요즘에도 슈퍼 가면 콜라병 바꿔주나요? 마트 가면. 어, 뭐 또 있다, 있다. 옛날에는 막 병 막 모아가지고 슈퍼 가져가가지고 과자로 바꿔먹고 그랬는데. 있긴 있어요? 아, 요즘에는 오히려 막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하는 것 같긴 해. 그죠? 아, 콜라병도 어그로. 오케이. 어그로용. 어디로 가야죠? 뭐야? 괴물이 안 나와서 심심하다. 으아아아아아아!! 암아엉 ㅍ아아앜ㅍ! agn. 헉아엉ㅍ! 하의 오옸! ass! 엄마야 지금 뭐야 뭐야 왜저래 으 으 어 으 넉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